제가 아들을 3살 때 잃어버렸는데 제보가 와서 저기 저 초록색 언니분 애가 우리 석민이랑 너무 닮았거든요. 들어온 지 석 달 됐다던데 우리 석민이랑 너무. 아버님.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? 아니요. 먼저 애를 좀 만나. 아버님. 신원이 확실한 아이입니다, 석우는요. 시설이나 보육원 애들 신혼불불명애들 밖에 안 날리잖아요. 그것도 다 이해하고요, 제가. 유전자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예. 아버님.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우는. 보세요. 진짜 닮았잖아요. 제가 애 아빠요. 제 아들 얼굴도 몰라 볼 리가 없어요. 10년을 넘게 찾았어요. 제발. 제 아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우 어머니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하시고 이것저것 기록을 해 두셨거든요. 서구는 신상카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아버님 아들이 맞다면 진작에 경찰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. 제 아들. 아멘 조윤석 씨 조윤석 씨 조윤석 씨. 조윤석 씨. 아, 예. 결과지 가져가세요. 조윤석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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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윤석 씨.